와 날씨 오늘은 날씨도 좋고 주말이고 그래서 낙동강 구렁이 마을 구렁이 마을에 오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데 지금 어? 김동이 강가에 나왔나 지금? 응 음음 자 뱃사공이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낙동강 자연인이 사는 구렁이 마을에 왔습니다 낙동강 자연인이 사는 구렁이 마을에 왔습니다 낙동강 자연인이 사는 구렁이 마을에 왔습니다 응응 정말 때가 출발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출발하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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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까가지고 그 다음에 오다가 여기 다 와가지고 기름이 기름이 30% 안 나와서 더 현동 나가서 기름을 넣고 그래서 오다 보기 시간은 다 까먹고 하려 3시 넘어 3시 넘어 3시 넘어 구렁이가 왔다가 다 뒤갔대 4마리 나와있었는데 아이고 참 응 응 응 안 온다고 그 사진을 찍고 가보니 지금 응 자 매울땅 뒤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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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사면 뭐 요만 오는곰 해도 좋은거지 뭐 뭐 가방이 오나들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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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인대 아니면 저거 가서 싫어 배에 갔다가 싫어 배에 싫어 어 배에 싫어 제일 안전한기 응 야 야 이 친구가 와 있어가지고 잘 됐다고 가자고 응 저 봐 저 저 뭘 뭘 뭘 하바나 물에다 팡당할 뻔했네 여기 지금 카메라에 다 잡혀 이리 탔다며 이리 탔다며 이리 탔 응 아니 근데 물이 엄청 늘었잖아 없어 이게 어제 그저께 문제에 왔니 뒤에 아래 아래 가마우찌 가마우찌 rit 매울 땅 물에 빠진다 물이 엄청 잔잔하네요 새가 어디갔지? 까만 새 하나 있었는데 엄청 크던데요 새가? 차 바꾸고나야 시간이 시간이 많이 먹은거라 저건 누구요? 차가 와있던데 그리고 여기 왔잖아 여기 느틀나무인데 와보기 기름이 없는거에요 차기름이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현동산거리에 가서 넣었어 여기 왔다가 30분은 빨리 오는데 아이고 잠시가 누우면 11시 3시 맞어 그런데 뭐든 뭐든 다 하지 내가 뭐 필요가 없지 놀러 오면 되지 지금 여기 낙동강에는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엄청 많아요 양이 저거 나루토입니다 나루토 그 유명한 나루토 물이 언제까지 많아요? 저 먼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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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여러분 그 그것은 나도 매울 땅 어디 봐 어디 아유 어디가 엄청나네 아 여기가 낙동강 상류 태백에서 200리 지점 안동댐 바로 댐이 찰락거리는 물가에 이렇게 익모초인데 익모초 야 이거 육모초 이거 약초잖아 약초 그래 해서 낙동강 구렁이 마을 김진동 자연인이 사는 아 그네 사는 집에 왔습니다 하 이 그네는 이 나무가 느름나무 아니야 아니요 뭔 나무이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시무나무 어 아 아 아 지금은 이게 이게 뭐 게드름나무 엄나무 그 많은게 이제 시기를 지나니까 잎이 무성합니다 요게 열어봤어요 요게 아 어 아 아 아 이기 벤 아 저거 한번 널어봐 어 고만여 가서 내가 카메라 준비하거라 으 으 으 으 아 야 이거 좀 따먹을게, 일로 와. 보리슨! 음 맛있다. 아이고. 구렁이가 아마 오후 다섯시가 되니까 다 집으로 살로 가고 오전에만 나왔답니다. 원래 구렁이가 오전에만 나와요, 원래. 2시, 3시 그렇지. 그래 나왔다가 우리가 온대인데 연락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다섯시 됐는데 여길 올리가 없어서 안오는구나 하고 사진 찍으려고 이러니까 다 도망가고. 드디어 자연이 사는 투방집이 왔습니다. 하... 하... 멋있다. 하... 하... 네 가뿌래? 그 안에 건드렸던 큰 놈 한 마리 하고 응 어... 아... 들어와서 찍어 어... 빨리 와 꼭 치는 발소리 조심조심 발소리 조심조심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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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자로 나갔습니다. 어... 야... 뱀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도 놀아가지고요.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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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이래... 와... 원래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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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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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뱀이 저래 매달찌를 해놨거 어... 몇 마리가 놀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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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가 놀으니까 응... 응... 자... 오늘은 4마리가 나와 놀었다는데 또 아다리가 안됐어. 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응... 응... 아까만 걷해도... 됐는데 그때는 한시 정도 됐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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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렁이 집에 왔습니다... 아... 뱀이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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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렁이. 잡아. 잡아. 아유... 깨물려면 큰일나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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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여기로 니가 솔로나 아이고 어? 뱀이다 아이고 아이고 내인데 자꾸 덤벼려 넣은거여 거기가 구름이가 저 골베이 상거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쇠끼야 밀어내면은 많지 않다는 또 물속이 들어가 물톱은 물속이 쏟아단라 그래 자꾸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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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혼자 놀아줘 아이고 여기가 물 잔다 여기여기 먹어도 저기서 못들여 幕으로jor 았 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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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